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끝채끝기 오늘 우리는 개미가 되어봐요 개미 개미 앤트를 게임하는거에요 앤트를 게임하는거에요 개미가 되는거에요 그리고 내 아빠가 내가 죽을거에요 내가 예린이를 죽일거에요 어? 예린이를 죽인다고? 괜찮겠어? 네, 너는 해봐요 내 꼬리 봐 내 꼬리 봐 이게 우리야 나를 죽일거에요 이제 내가 예린이를 찾아서 샬롯을 찾아서 한국으로 말하면 예린이는 영어이름이 샬롯이고 한국이름이 예린이에요 저기있다 저거 같은데? 네, 저거있어 내가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? 나 못 올라가 어? 어디있어? 저기있다 나는 못날라 내려와야지 내가 잡지 거미다 거미 오 오 오 샬롯 거미야 우리가 둘이 싸울때가 아니야 샬롯 잠시만 잠시만 내가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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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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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공격해볼까? 안 돼 어? 올라갔어 등이 탔어 등이 탔어 아 거미가 나 먹었어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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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떤일이야 어떻게 해야돼 이게 내가 똥구멍을 때려줘야지 봐봐 똥구멍을 때리고 도망갈거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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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빠 때리고 있어 어? 때릴 수 있나봐 안 돼 나 때린다 이게 나 때린다 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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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르 도와줘 아 아 잡았어 거미를 잡았다 우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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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미 잡았어 거미 잡았어 다시 한번 가봐야지 우와 내가 거미를 잡을 수 있었으면 있을 수 있다는 걸 잘 몰랐어 뭐라는 거야 나 거미를 잡였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알았어 내가 거미를 잡아주겠어 çünkü 거기 있어? 응 내가 다시 잡을 수 있을까? 은하 해보시네 헌방에 죽었어 아까는 행운이었나 봐 아까는 행운이 였나 으 Corner 아 어 이거 뭐지 어디지 안에 뭐가 있어? 거미집이다! 거미집에 거미가 없어 쟤 왜 자꾸 나가서 돌아다니는거야 나는 전사개미 내가 잡아주겠어 기다려 거기 있어 거미가 있어 거미가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어 내가 일해봐도 얼마나 센 놈인지 알아? 안 돼 안 돼 안 돼 붙잡는다 도망가 이게 찰로지지 한 대 때렸어 한 대 밖에 못 때렸어 열바닥 열바닥 나 지금 싸우고 있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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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싸우고 있어 지금 찰로 나 지금 싸우고 있다고 거미라 나 지금 싸우고 있다고 거미라 근데 나 한 번만 먼저 죽어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개미를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 아 가만두지 않겠어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다니 때밀 수 있어 때밀 수 있어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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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아 내가 잡았어 거미를 거미 잡았어 거미 또 나왔어 거미 끝도 없이 나오는거야 또 내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어 또 내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어 가만두지 않겠어 지금이야 거미 또 잡았어 나 완전 잘 싸워 인제 거미 거미 두 마리 연속 잡았어 하하하하하하 내가 얼마나 쓰지 봤지 하하하하 한 마리 여기 있다 오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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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해 잡아먹는다 친구 잡아먹었어 아아 아 내 모자는 어디 한 거야 어 샬롯 너 모자 어디 갔어 하구나 날개 날개도 없고 야 헬로우 대디 다시 가자 이 자식들이 가만두지 않겠어 저기 있다 나 잡아봐라 샬롯 샬롯 조심해 너 죽었어? 네 아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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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라 잡아 잡아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잡을 수 있어 30 아만 더 나 잡 나 공격당하면 안돼 안돼 야 공격당하면 안 아 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간다 으헝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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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나 나도 나도 죽었는데 근데 잡았어? 잘했어 우리가 이겼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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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누구니? 우사보 내려와 이거 스파이더 칩이야? 그런거 같은데 네 저게 있어 안에 있어 안에 있어 개미 어 안에 있어 여왕개미 계속 싸우려 그래 쟤랑 넌 못 싸워 바보야 저거 보자 아빠 환영해 여기 거미집이야 거미집이 걸리나 한 번? 안걸려 안걸려 오 이번에는 이거 예린 예린 이거 봐봐 이거 과일 모으는 거래 근데 과일을 모으는 거라 과일을 모아서 어디다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스파이더 스파이더 안 돼 그럴 수 없어 자 에그 공격 아 에그를 하더니 도망갔어 게임을 한 시간을 하고서야 점수를 어떻게 얻는지 아는 거야 근데 아직도 확실하지 않아 어 들어왔어 하나 잡았어 새로 들어와야 돼 오예 오예 열심히 일하는 거야 가지고 점수를 얻어야지 내 스파이더 들어가면 가 오케이 2점 야 니 사과 내놔 내꺼래 하하 사과내자 그렇지 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 너무 못됐나 샤르 아빠가 친구꺼 뺏어가지고 친구 죽이고 뺏어서 지금 하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라고 어 그러면 안 되네 나쁜 거잖아 와 이 친구 봐 100개나 모았어 100개? 애니메 힌톤 52 100개 나 이번에 샌드위치 갖다 주고 있어 혼자 기대중이야 두개 더 주지 않을까 하나야 이것도 똑같이 하나네 아 바나나가 영어로 뭐지 바나나 바나나가 한국말로 뭐지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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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은 개미가 되어봤어요. 샬롯 어딨어? 내려와. I'm up over here. 얼른 내려와. 여기 옆에 떠있어. I'm flying. 재밌게 보셨나요? 이 비디오가 즐거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.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. 치키치키치키기! Bye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안녕!